강화하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령은 노예 제도 확장에 대한 하멀적인 논쟁을 강화시켰다 고의적인 유가 상승은 생산을 줄인다는 결정에 따른 의도된 결과였다 친척 시머스는 아일랜드로 그의 친척을 방문하러 갔는데 그 친척은 그가 이전에 사진에서만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아가다 최초의 탐험가들은 그 나라의 많은 강들을 따라 내려가는데 카누를 이용했다 측정하다 종교는 신성함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 미세한 많은 마이크로칩들은 너무나 미세해서 제대로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제한이 승인되었다 심오한 카슨은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보호하다 그 주장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지한 지도자였다 받다 받다 얻다 일단 교환학생이 미국 대학으로부터 허가 편지를 받기만 하면 그 또는 그녀는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적절성 타당성 그 30페이지 분량의 연구 논문은 타당성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이것이 오직 두 개의 출처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의존 그 나라의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은 더 커지고 있다 repres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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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사하다 표현하다 the report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our schools 그 보고서는 우리 학교들의 현 상황을 나타낸다 requ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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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하다 그 출판업자들은 마푸즈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resem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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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다 the bar is designed to resemble a hotel lobby desk 그 술집은 호텔의 로비 책상과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resol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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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하다 after losing thousands of dollars in the stock market, Peter resolve never to dabble in stocks again 주식시장에서 수천 달러를 잃고 난 후, Peter는 다시는 주식에 절대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reta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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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체시키다 지체시키다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면 최종 제품의 생산이 늦추어질 수 있다 rus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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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부 the baseball coach read the final roster of names listing all players who made the cut rus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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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ruster and ruster and ru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